his son 저는 아낙지 아낙지 아내가 커피표가 일단 아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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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아낙지 아낙지 아내가 아낙지 아낙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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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피도 얻어왔어요 지나갈 때마다 시선강달 저렇게 생긴 모자 있지 않아? 모자? 그 태국 뭐 있잖아? 사와디카 우와 되게 크다 우와 우와 너 뭐니? 포도 같은 게 달려 있네 신기하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이거는 안 좁아지는데? 먹을 수 있어 좋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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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지 나이 라테 아니거든요 소피를 잘 해당하거든요 뭔가 혼란스러운데 맛있어 혼란스러운 맛이야? 잔이랑 이런게 다 혼란스러운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니?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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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냐? 10분 전에 1시간 전에 갈아줬는데 응? 인간적으로 너무한거 아니야? 1시간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 2시간 정도 귀여워서 봐준다 내가 진짜 귀여워서 봐준다 내가 진짜 알았어 알았어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1시간 정도 ㅎㅎㅎ 날씨가 잘 안되대 2시간 정도 멈추 멈추 3시간 정도 나를 내려다봅니다. 빗뚤 빗뚤 잘려줘도 좋습니다. 크던 작던 어차피 버터는 다 나의 뱃속으로 들어가 살이 됩니다. 숨은 자유롭게 내쉬고 편안한 마음으로 버터를 한 조각 한 조각 잘라봅니다. 스묻, 라이크, 버터, 겟잇, 베리, 롤. 포켓은 포켓은 밖이 오래있어서 녹아버렸어. 뱀성. 스크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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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문 닫아도 됩니까?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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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엄청 덥다. 진짜 덥다. 제주 살면서 좋은 점. 천문 열고 달려도 부담스럽지가 않네 도착 귀엽다 올리브 왠지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입자가 있는 소금을 넣으니까 맛있네 향이 대파 향이 엄청나 버터 치즈 풍미가 빵에 올려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먹어봐 와인이랑도 잘 어울린데 와인을 못 마시는 슬픈 자요 나만 먹어야지 와인 안주네 제 브이로그를 보고 계신대요 예쁘게 하고 올걸 부끄럽다 잘 먹겠습니다 그거 아니? 내가 썸던 만큼 엔투비 파스타를 사랑한다는걸 나도 좀 사랑해주려 엔투비 파스타야 와 접시 되게 이쁘다 접시가 레이더에 들어왔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그릇 따뜻하게 나오는 것 봐 응 기분 좋구나 이거 음식 온도가 너무 맘에 든다 응 예뻐가지고 응 이거 진짜 중요한데 그럼 소스 맛있어서 빵 추가했어 이거 이거 바게트랑 먹어봐야지 지금 이게 완전 공형님 픽이에요 난리 났어 소스 싹싹 설거지하고 가시는 분 진짜 참 소스 소스에 빵 찍어 먹는 거 좋아해 소스가 핵심이야 소스가 아 나 진짜 입가심 토마토 웃기네 부끄럽네 이거 들고 마셔버린 수가 있어 못살아 설거지 잘하고 갑니다 잘 먹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우리 자리 예쁘죠 잘 먹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길이다 여기 봐 저거 오름도 보이고 너무 좋지만 울퉁불퉁한 길 무당땅땅길 무당땅땅길 여기 화물차 말단쓰그래 근데 너무 예뻐 여기 예쁘다 응 이거 무슨 나오지? 게티의 이미지 같아요 아닌가? 게티의 파랑 그 안 살 것 같아 그 안 살 것 같아 여기다 저기 옆에 서 있는 것 봐 여기다 저기 옆에 서 있는 것 봐 여기다 여기다 나는 케냐 에디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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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같은 근데 나중에 에디오피아 다시 사려도 될 것 같아 잘가 어? 보내주는 거야? 어 너가 너무 왜냐면 아 또 같이 간다 그러는 줄 알고 걱정했네 커피 뷰가 너무 좋네 커피 뷰가 바람도 선선히 불고 잠시 후 벗글를 꼬부기 꼬부기 안녕 나 들어간다 너무 귀엽다 글매미 무브가 너무 귀엽다 이리부터 300개 저도 스누비를 좋아합니다 모자 썬 거 웃긴다 웃기게 생겼다 너 먹어도 되는데 맛있어 귀여워 응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어디까지 올려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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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음 예쁘다 귀여워 귀엽고 구입하고 너무 귀엽게 예쁘다 맥주 저희 집고양이도 다행히 물을 좋아해가지고 가만히 안 먹죠 아 너 되게 멋진 대신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올게 어디가 너 어디가 지금 뭐 궁금한 게 있어 뭐 보니 너 좀 봐줘 창문을 열어주시는 센스 여기 당근밭인 것 같아 오늘 시야가 엄청 넓어 아 예쁘다 저거 한라산이지? 한라산 보여줄게 여기는 채 썰어서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뺀 감자채 너무 많이 썰었나?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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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라인게 되게 귀엽죠? 얼마나? 색깔도 되게 예뻐 맛있다 아 이렇게 배고파 계란 오늘 아침 잘 먹게 했습니다 제법 짤짤해졌나 봐 김나는 게 보여 이거 런플레이스 사온 거 그거야? 차이가 좀 느껴져 어제 마신 거랑 어제까지 개 배웠는데 맛있다 치즈도 해야 되겠다 치즈 더워서? 아니 계란 부분 되게 맛있다 응 파 더 많이 올려 파 더 올려줘? 됐어? 첫 번째 파는 같겠지만 두 번째 파 파 추가한 거 봐 아 이거 그림묘같아서 올려먹으면 맛있어요 견과류 되게 영롱하다 얘 예쁘네 케일이 엄청 많이 자랐어 이거 다 가리는데? 바지를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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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버터쿠키를 만들겠습니다 버터쿠키 이거 깍지라 그러나? 이게 집에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사이즈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되는대로 일단 되는대로 버터 버터 소터지는 베이킹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소터지는 베이킹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면수 한 그릇 같잖아요 면수 한 그릇 같잖아요 이거가 안 좋은 거 같은데 task 소터지는 아니, 안돼 살짝 한술 순 거 같은데? 아 살짝 숨이 살짝 거칠었는데 내쉬는데? 아니야? 손이 안 트져? 소가 빠진지 짜주머니? 자유는 이제 붓고 그 다음에 버터도 버터를 넘기고 잡히겠어? 이제 알아서 자랍니다 아까보다 훨씬 반죽이 잘 되는 것 같아 꼬리빵도 넣어야 돼 초코 초코 엄마 아까보다 깍지 먼저 끼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깍지 안 넣었네? 깍지를 안 넣었어 선생님이 그래? 니가 다 쪼고 짰잖아 여기 하고는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대로 이중 깍지야? 이중으로 넣어줍니다 그래도 되나? 되지 뭐 카메라 밖은 이래 흔들 혼돈의 카우스 속 마루 이거 되게 어려운 거구나 잘한다 잘한다 너무 높아 내려서 쭉 짜고 멈추고 이중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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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는데 난다 두번째 판 우리 이거 향 되게 좋다 너무 뜨거우면 묽어서 저기 하는 거 아냐? 미니언즈 느낌으로 가 아 어떡해 딱 떨어지면 그거를 얹으면 되잖아 테스트로 눈 그린 게 안 떨어지는 거 같아 어떡하지? 너무 공수가 많이 들어가지고 개당 5만원은 받아야겠어 안 사요 이렇게 손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개당 한 10만원 받아야겠지 개당 글쎄 올랐어? 아까 얼마라 그랬지? 5만원 5만원이라 그랬어? 응 그래 너무 많이 올랐네 얘는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니 옆집에 누구세요? 어 얘가 제일 얘랑 얘가 제일 낫네 그치? 얘도 귀엽지 응 반성 반성 아저씨 곰곰이 뽀 뽀? 최브라시카 살찐 최브라시카 아 웃긴다 진짜 말 웃기게 있었어 오 그럴듯해 그치? 오빠 이거 한 접시 10만원 네 완성 해당 ict About 난 부끄러고 그다음에 well 어 그거 웃긴다 이거 그거 같아 거대토끼 그래 거대토끼가 그거 같지 초코가 더 바삭바삭하네 가루 나 왔어? 가루 누가 나오래? 가루 이리 와 가루 이리 와 안 돼 이리 와 이놈 무지씨 이놈 무지씨 가루 아니야 가루 가루 이리 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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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